여기는 신대방역에서 가깝구요 5천에 45인가 5였나 그리고 7천에 35 관리비랑 정확히 자막으로 표시할게요 지금 손님들하고 같이 보고 있고 일단 세입자분 동의를 얻어서 일단 영상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건물 연식도 깔끔하고요 지은지 얼마 안되서 방이 아주 넓어요 여기 침대에 들어가고 작은 소파까지 있고 또 공간이 아마 저기는 보일러실일거고 그리고 주방도 작자 이 정도면 뭐 완벽한 1.5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냥 원룸 사이즈 화장실이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안하면 남아 있을거고 계약을 하면 나갔다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A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이 넓어요 방이 아주 넓습니다